아, 우리 염소들이 평가롭게 풀을 뜯고 있네요 젖대기 염소가 혼자서 있고 저기도 두 마리 있고 여기는 빌레를 낼 곳이 예쁘겠어요 여기는 퍼질러서 자고 있네요 아, 염소들이 둘이서, 둘이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고 저러고 가게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아, 저놈은 또 밖으로 나와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쎄 우리 마늘하고 양파가 잘 크고 있네요 왜 거기서 그러는 거야? 왜? 왜 그래? 나한테 오네 나한테 와 왜? 왜 그래? 이 놈도 젖이 통통한 게 이번에 젖댄 젖댄건데 젖이 부렸나봐요 새끼를 부르나봐 새끼도 울고 근데 어, 이 젖대기 애미에요 젖이 부으니까 애미, 새끼 부르는 소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참 왜 젖댄걸래 정말 안 뒤집어 아이고 자